여러분, 지금 전국의 초미의 관심사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은 과연 그동안 운좋게 이재명 후보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꾸라이처럼 여리송 저리송 그렇게 잘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만만치 않은 그런 강적을 만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 강적은 두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익히 짐작하다시피 신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신임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단히 좀 젊고 그리고 그러한 그런 행적 자체가 대단히 원칙론자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그동안 만났던 적수들 가운데서도 가장 호적수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무적이거나 정치적인 그런 관점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듯한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기소 그런데 검찰 기소가 있고 난 다음에 검찰의 관계자가 아마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한 모양입니다 그 설명 가운데 제가 특별하게 주목하는 것은 김문기 차장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알았던 것이 아니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을 변호사 시절부터 알아왔다 아주 오랫동안 알아왔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번 사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빠져나갈 수 있는가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판별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재명 당대표는 나는 하위직급에 속하는 그런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전혀 몰랐다 그런데 검찰은 변호사 시절때부터 알았다 그 이야기는 상당히 친분관계가 오래 지속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몰랐다 알았다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을 알아왔다는 부분들은 이번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김 검찰은 9월 8일 더불음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곧 김문기 개발 1차장을 알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후보 시절부터 곧 김문기 개발 1차장을 몰랐다는 것은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것이 참말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만 알기 시작한 시점이 변호사 시절부터 했다라는 부분들에 아마 크게 놀라움을 검할 수 없는 분들도 꽤 많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검찰은 이재명 기소 그리고 고 김문기 몰랐다는 그런 허위사실뿐만 아니고 백형동에서 중앙부처인 국토부가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허위 발언 혐의로 8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마 모든 그런 행사사건의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실수로 그 말을 하게 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벌의 경중을 따지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중심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지난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 사업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벽형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됐다 앞서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를 불응했고 그리고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그동안 끌어였던 어떤 역정을 미뤄보게 되면 가장 큰 위기가 권순일 씨가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외부에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대부분 판결이 하나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기사 회생하면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은 이번 사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대장동 개발비리라든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지 백형동 개발비리는 다툼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고 김문기 처장을 전혀 몰랐다 검찰은 명백하게 맹악한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맹악한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의도를 갖고 공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 사례로 재판에 넘기면서 대선 관련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는 9일까지라 이날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는 경찰은 밝혔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병호 tv를 통해서 수없이 제가 이런 정거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3구 대통령 선거에서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전에 치료졌던 2020년도 4.15 총선거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9일날 아마 끝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좀 맨정신으로 생각하게 되면 나라의 앞날이라는 것이 참 앞으로 불투명합니다 선거가 공정하게 치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옅어져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충실한 것이 인간이고 눈앞에 마치 병아리처럼 눈앞에 그냥 이익에만 골모라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 선거가 선거마다 이렇게 대부분 문제들이 다 덮인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들이 이게 일상이 될 텐데 그런 데에서 어떻게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너무나 그렇게 악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저는 상상이 가는데 그걸 직접 경험할 때서야 공박사 경고가 참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선거는 점점 사전투표 위주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자화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그런 사회가 걸어갈 길은 지금 남미에서 베네수엘라가 선거가 어떻게 장악되고 전산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그러면 앞으로 당면하게 될 미래라는 것은 예상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죠 그러나 이익은 가깝고 불편함은 멀리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별일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사업특혜 의혹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1차장이었던 김문기 전 차장을 모른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는 중앙지검이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하고 또 별도의 건으로 백형동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는 국토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성남지청이 각각 나누어 가지고 기소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동안 고비고비마다 참 운 좋게 여리송 저리송 비유를 하게 되면 미꾸라지에 비교하면 참 좋겠네요 미꾸라지를 탁 잡으면 미끄덕 미끄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리조리 차를 이렇게 그런데 항상 행운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행운이 항상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자기 앞에 주어진 생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은 불법 저지르지 않고 비난받을 질하지 않고 가능한 반듯하게 정직하게 올곧게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매번 뭡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매번 어떤 것이 사건이 덜미가 잡히게 되면 우리가 한 건에 주목하게 되지만 사실 그렇게 한 건 때문에 잡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별일 있겠나 이렇게 해서 반복하다가 그냥 덜미를 잡히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간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 사안에서 어떻게 탈출구를 만드는가 그런 부분들은 이재명 당대표의 운명 뿐만 아니고 현실 세계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아주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물을 여기 보시게 되면 고 김문기 개발일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당대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변호사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 이 사안이 알려지기 전에는 김문기 씨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동부건설 쪽에 계셨던 분 같은데 동부건설의 스카웃을 담당하는 사람이 유동규 씨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안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변호사 시절부터 고 김문기 씨를 알았는데 사람이 외모가 좀 우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할 타입이죠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 사람 쓸만하니까 그러니까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스카웃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출시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고 우직하게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첫 근으로 데려다가 구전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구전일도 그 사람은 충직하게 하니까 그런 스타일의 인물이 바로 김문기 개발 1차장이지 않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게 되면 대부분 그 사람의 성품 같은 것을 많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차장이 유명을 달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 사람이 성실하게 생겼다 우직하게 생겼다 그렇게 아마 인상을 가졌던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살아가면서 잘못된 사람들하고 엮이게 되면 힘들죠 잘못된 사람들하고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좋은 기인을 만나 가지고 출세기를 달리는 사람도 있지만 잘 나가던 사람이 얼토당토하는 사람들하고 엮이면서 인생이 완전히 털어지는 경우들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재명 성남시장 때 출장을 함께 가서 공식 일정을 빠진 뒤에 별도로 골프도 함께 쳤다 골프는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네 달 시간 걸리니까 골프 칠 정도면 친한 사이인 거죠 검찰은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이런저런 인적 교류를 했다는 객관적인 물정과 진술을 확보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럼 유동규 씨 불러가지고 어떻게 고 김문기 처장 스카웃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불겠죠 더불어민주당 이분이 김문기 씨죠 유동규 씨고 이재명 씨입니다 다 최척건들이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대장동 제1공단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여러 차례 대면 보고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반부패구가 수사했던 대장동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여러 물정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통해 김문기 전 처장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제출받아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다는 여러 전자정보들을 확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물론 이번에 사안, 이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넘겼기 때문에 검찰이 맡아서 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그런 전국에서 야당의 당대표를 기소하는 것은 상당히 검찰이 기소의견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부담이 따른 그런 사안이죠 그러나 검찰의 관계자들이 확실한 물정을 갖고 있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런 확실한 성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런 사안을 이렇게 갖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검찰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소극적으로 김문기 전 처장 관련 허위사실을 말했다기보다는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했다 김문기 전 처장이 숨진 뒤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대장동 사건 의혹 관련성 등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이 같은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대단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포했다고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안을 보면 좀 나이가 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등장했으면 조금 풀기가 아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참 불리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게 말이 먹히지 않는 사람이 지금 바로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기소의 중심에 젊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젊은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하에서 정치적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이 기소한 상태에서 무슨 협상을 해가지고 이거를 물린다든지 이런 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개별 사안의 그런 사건에 대해서 관여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를 맡고 있는 수사팀들이 전적으로 알아서 처리할 사안이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고 동시에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수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란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만나거나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무슨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의지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한테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인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난감한 경우가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더라도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도저히 접속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안일 때는 정말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도 좀 당혹스럽게 생각할 거는 이런 일들은 각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당하고 보니까 어디 손을 쓸 수 있는 데가 없는 겁니다 이 젊은 친구들한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당 전체가 뭐죠 결사항전 그런 태세를 갖고 나서고 있지만 내심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디 한동훈 함께 전화 좀 할 수 있는 사람 없냐 이원석이 함께 전화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냐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말귀가 통하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니까 이것을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하고 기본적으로 삶의 결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유전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적당히 사바사바하기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번에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류현칠님이 법대로 원칙에 입각 처리해서 죄값을 치르고 정치를 하면 국민을 속이고 해외협상 대상 국가원수를 만나도 거짓말할 거고 자기 버릇을 못 버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준 엠제이님이 참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권력이 있을 때 치지 못하고 남겨두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오는 것은 역대 정권의 진리입니다 늘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죠 지난 날을 회고할 정도의 나이는 아니지만 치열하게 뛰었던 직업전선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보면 기회라는 것은 항상 주어지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는 확실히 잡아야 되고 특히 적을 다룰 때는 원칙적으로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강단과 결기와 매듭 짓는 능력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자신이 반드시 당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야구 경기에서 1,4 만루 때 점수 못 내면 대부분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농구게임도 보시게 되면 한쪽이 확 기세가 올라가서 할 때 점수차를 못 벌리면 그 다음에 또 전세가 바뀌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사의 원리라는 것이 기세가 오를 때 힘을 갖고 있을 때 분명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때 온정주의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사람이 좀 물러가지고 그냥 적당히 타입하고 넘어가게 되면 다음에 칼은 자기를 향해 날라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점을 좀 잘 명심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좀 유복하게 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전투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투력이 별로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약점이죠 다음이 없거든요 다음이 이번이 마지막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사를 매듭을 지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준MJ님 말씀처럼 권력이 있을 때 치지 못하고 남겨두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오는 것은 역대 정권의 찔리건을 늘 속도를 확실히 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깊이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본인이 나중에 당하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도 세상살이의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매듭을 짓고 그렇지 않고 외압에 흔들리거나 어중간하게 여러분들 뒷처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에 본인들이 당하죠 만구불변의 진리입니다 제가 살아온 삶도 여러분들 비슷한 결론을 저앉게 주고 다른 역사적 사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술과 사상의 세계로